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네은입니다. Hey guys, welcome back. 영어의 순간 패턴 200, 192번 패턴에 대한 영상강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참 바라는, 나의 바람을 나타내는 그런 말들을 가끔 종종 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아 뭐뭐 했으면 좋겠다. 뭐뭐면 참 좋을텐데, 뭐뭐라면 좋겠다. 이런 말들 참 많이들 하실거에요. 영어에서도 그런 느낌 전하는게 일단 크게 봤을때, 제가 봤을때는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번째는 hope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wish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고 하니, hope라는 것은 뭔가 좀 그래도 내가 좀 해볼 법한, 뭔가 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일에 좀 더 성향이 짙다면, wish라는 것은 가능성이 아주 낮거나 희박한 그런거에 대한 내 바람인겁니다. 그렇게 좀 차이를 지어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구요. 요번 패턴은 그 후자, 후자, 뭔가 좀 가능성이 낮은, wish를 활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까 합니다. 패턴 자체를 보시면은 I wish, I could, 당연히 동사 쓸겁니다. 그럼 동사, 동사 이렇게 쓰면 될거구요. 왜나, could 자체가 저 동사니까. 전달하는 양스는 내가 참 동사할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요런 느낌이 전달되는거에요. 포인트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요런 느낌. 자, 첫번째 해문은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보시면은요. I wish, I could sing really well. 요렇게 나와있습니다. I wish, I could, 내가 참 동사할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라고 말합니다. 뭐요? sing really well. 노래를 참 잘한다면, 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참 노래를 잘한다면 참 좋을텐데, 노래 진짜 잘하고 싶다, 요런 느낌이 전달되는거에요. 딱 근데 느낌상 뭔가 좀 희박하다, 요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제가 먼저 한번 덩어리 짜서 해볼테니까 잘 들어보시구요. 여러분들은 데뷔하세요. 아이씨, 나는 음치가 왜 노래가 안되노. 아 진짜, 나 진짜 동사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을텐데, 좋겠다. I wish, I could. 자, 뭐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하는거죠? 노래 진짜 잘 부르는 것 말이야. sing really well. 자, 안쓰렇게 합치면요. 나도 진짜 동사 잘하면 좋을텐데, 노래 잘하는 것 말이야. 영어로, I wish, I could sing really well. 한 번 더, 진짜 좋을텐데, 내가 노래 참 잘할 수 있으면, 영어로, I wish, I could sing really well. I wish, I could sing really well. I wish, I could sing really well. 요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토론 넘길겁니다. 자, 여러분들 발음 팁, 아, 발음 연습하실거. I wish, I could, I wish, I could, 요거 자체를 안던거리로 발음을 해주세요. I wish, I could 패턴이니까, I wish, I could, 굳이 발음 정확하게 다 안하셔도, I wish, I could, I wish, I could 정도로 발음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동사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동사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지금 내가 희망하는거구요, 바라는거구요, 자, 그런 다음에 뒤에, sing really well. sing really well. really입니다 여러분. really, 굳이 이렇게 3음절 발음하지 마시구요. really, 2음절, really, sing really well. sing really well. 요렇게 발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들 넘기겠습니다. 준비하시구요. 노래를 해도 노래가 낸지를 않는다. 나는 고마, 이번 생에는 글렀는갑다. 아, 나 진짜, 아우, 동사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자,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는거죠? 노래 정말 잘하는거 말이야.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한번 합쳐갖고 가볼까요? 가이드 잡아드릴게요. 아, 참, 나도 진짜, 참, 노래 좀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영어로 갑시다. 시작! I win your good thing really well. 한 번 더. 나도 진짜, 노래 참, 잘했으면 좋겠다. 영어로요. 시작! I win your good thing really well. 그렇죠.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막 보지 마시구요. 바로 한번 내뱉어보시는거에요. 자, 이번, 첫 번째, 뉘앙스 어떤 뉘앙스다? 나도 참, 노래 잘할 수 있으면, 노래 진짜 잘하면은 참, 좋을텐데. 요런 느낌이었죠? 바로 저한테 영어로 내뱉어보세요. 시작! I wish I could sing really well. 한 번 더 바로 영어로 뱉어보세요. 난 노래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텐데. 영어로요. 시작! I wish I could sing really well. 그렇죠. 첫 번째 해문, 격파했습니다. 자, move on to the next one.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지금 I wish I could 동사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일단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가능성이 낮은 것에 대해서 희망을 해봤구요. 뒤에 이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동사표현 뭐가 왔냐면요. help you move. 요렇게 나왔습니다. help you move.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네가 이사하는 거를 돕다 라는 표현인 거죠. 얘가 지금 여기 붙었어요. 그러면은, I wish I could help you move. 요렇게 지금 말이 전달이 될 것이구요. 뉘앙스 자체가 딱 들어봤을 때, 아,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구나. 라는 느낌이 상대방이 들었을 때도 좀 전달이 되겠죠.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I wish I could 이렇게 하니까, 상황상 안되는 거죠. 가능성이 좀 낮은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바로 제 터너로 또 가볼게요. 아우, 야, 진짜 내가, 진짜 이 출장만 안 왔으면, 아우, 아쉽다. 내가 참 동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내가 한 번 더 해볼께요. I wish I could. 자, 뭐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네 이사하는 거 돕는 거 말이야. 내가 꼭 도와주기로 했었는데, help you move. 자, 안쓰렇게 합치면요. 아우, 참 동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이사하는 거 돕는 거 말이야. 영어로 가볼게요. 시작. I wish I could help you move. 제가 한 번 더 해볼께요. 아, 네 이사하는 거 도와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영어로요. I wish I could help you move. I wish I could help you move. 이렇게 제가 먼저 한 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톤으로 바로 넘길 거고요. I wish I could. 계속 연습하고 계셨죠? I wish I could. I wish I could. I wish I could. 계속 여러분 발음해 주시고요. help you move. 이것도 발음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help you 붙으면서, help you. help you. 약간 뷰 발음이 나죠? p랑 u가 붙으면서, help you move. move 발음하실 때도, v 사운드 있습니다. move 보다는 move. 토끼 이빨로 입술 아래 긁어주세요. 바로 여러분 덩고리부터 갈게요. 덩고리부터 소화합시다. 아, 참 내가 동사 동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참 내가 그렇게 희망하는데 말이야. 가능성이 낮다. 내 출장 가서 움직일 수가 없다. 자, 뭐 하는 걸 지금 내가 지금 희망하는 거죠? 네 이사하는 것도 없는 거 말이야. 네 그때 내 이사 도와줬다, 아이가. 자,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합쳐서 가볼까요? 가지 잡아드릴게요. 내가 동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야. 네 이사하는 것도 없는 거. 영어로 뱉어주세요. 시작! 아, we not gonna help you move. 한 번 더 갑니다. 참 동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네 이사하는 것도 없는 거 말이야. 영어로 갑시다. 시작! 아, we not gonna help you move. 어때요? 이제 가이드 없이도 내뱉어 보실 수 있겠죠? 밑에 자막 보지 마시고요. 저한테 직접 내뱉어 보세요. 아, 이사한다고? 아, 야, 하필. 아, 미리 말해주지. 아, 나 출장. 아, 네 이사하는 거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좀 그게 안 되네. 영어로 뱉어봅시다. 시작! I wish I could help you move. 한 번 더. 네 이사하는 거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다. 영어로요. 시작! I wish I could help you move. 그렇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예븐도 잘 소화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예븐 여러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I wish I could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패턴으로 뒤에 지금 표현 뭐가 바뀌었냐면요. Join you guys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제 뭐 친구들이 오랜만에 이제 모이기로 했어요. 동창회라고 칩시다. 리유니언 한다고 칩시다. 그랬는데 하필 또 오늘 또 저도 또 뭔가 사정이 생긴 겁니다. 애들 진짜 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전화해서 이제 못 간다는 자초지정 설명하고 아쉬우면 표현해야겠죠? I wish I could join you guys. I wish I could join you guys. 나도 너네한테 조인하고 싶은데 아 진짜 근데 위시라는 것 자체가 지금 딱 느낌이 좀 가능성이 거의 낮은 거죠. 이런 느낌 문장 제가 또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듣고 여러분들 데뷔하세요. 아우 또 하필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일이 생겼네. 또 위에서 직접 짓이 내려온 거라서 어쩔 수가 없다. 아 진짜 내가 참 동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I wish I could. 자 지금 뭐 했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동사 표현. 아니 너네랑 함께 하는 거 말이야. join you guys. 자연스럽게 합치면요. 아우 나도 참 너네랑 함께 하고 싶은데 참 그럴 수가 없네. 아쉽네. 영어로 I wish I could join you guys. I wish I could join you guys. 동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너희랑 함께 하는 거. I wish I could join you guys.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따갈라서 해봤습니다. 바로 여러분부터 넘길 거고요. 이거 여러분 발음 I wish I could 계속 잘 발음해주고 계세요. 그대로 내뱉어주시면 되고 이걸 join이라고 발음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냥 우리식 영어인 거고요. 좀 더 영어스럽게 하시려면 그냥 join으로 발음을 하셔서 join you guys. join you guys.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you guys은 여러분 무조건 남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너네들이라는 뜻이 돼요. 아시겠죠? 친구들한테 hey guys. hey you guys. 너네들이라는 뜻이지 남자들만 지칭하는 뜻은 여기서는 아닙니다. 그것도 참고해주시면 좋겠네요. 바로 여러분부터 넘기겠습니다. 딴거리부터 협소하시죠. 아 갑자기 또 그래됐다. 상부지시라서 어떻게 걸을 수가 없다. 아 내가 동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야. 자 뭐 할 수 있으면요. 너네랑 함께 하는 거 말이지. 좋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붙여서 내뱉는 연습해볼까요? 가이드 잡아드릴게요. 동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너희랑 함께 하는 거 영어로 뱉어주세요. 시작! I'm going to join you guys. 한 번 더. 나도 너네랑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야. 영어로요. 시작! I'm going to join you guys. 굉장히 아쉬워요. 그죠? 한 번만 더 자막 보지 마시고요. 자세히 내뱉어보는 거예요. 아 나도 너랑 참 함께 하고 싶은데 참 아 좀 그렇다. 아쉽네. 영어로 내뱉어보실게요. 시작! I wish I could join you guys. 한 번 더 크게 입으로 영어로 내뱉어보세요. 시작! I wish I could join you guys.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해문도 가뿐하게 소화를 하셨습니다. Last but not least.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참 경치가 좋은 어딘가에 가신 겁니다. 가셨는데 예상 이상으로 너무 참 좋은 거예요. 뭐 경치하며 사람들 하며 라이프스타일 하며 모든 게 마음에 듭니다. 여기서 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날 기다리는 숙... 어 뭐야 회사가 있고 날 기다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I wish I could live here forever. I wish I could live here forever. 여기서 평생 살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지.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I wish I could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먼저 한 번 해볼게요. 아따 고마. 5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나 참... 동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I wish I could... 자, 뭐 할 수 있으면요. 여기서 사는 거 말이야. 평생. Live here forever. 잔스럽게 합치면요. 내 여기서 평생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영어로. I wish I could live here forever. 한 번 더. 내 여기서 평생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영어로. I wish I could live here forever. 이렇게 제가 먼저 한 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넘길 거고요. I wish I could... 이제는 어느 정도 입에 익었을 겁니다. 그래도 계속 내뱉아주시고 뒤에 live here forever. 발음하실 때에 일단은 live. 살다는 동사는 짧게 발음해주세요. not live. live. 그리고 토끼 이빨. live here. 붙어서 live here. live here. 이렇게 붙죠. 그리고 forever가 아니고 forever. F 사운드잖아요. 그래니깐에 이것도 토끼 이빨. forever. 합쳐서 live here forever. live here forever. 이렇게 발음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여러분도 넘길게요. 덩어리부터 소화하십시다. 아휴, 5일동안 자겠다 간다.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네. 참 동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자, 뭐 할 수 있으면요. 여기서 평생 사는 거 말이지. 너무 좋다. 사람들도 좋고. 자, 자연스럽게 합쳐서 가볼게요. 가이드 잡아드릴게요. 참 좋을 텐데. 여기서 평생 살 수 있으면 영어로 갑시다. 시작! I'm in here and live here forever. 한 번 더 가겠습니다. V 사운드, F 사운드 신경 쓰시면서 좋을 텐데. 여기서 평생 살 수 있다면 영어로 갈게요. 시작! I'm in here and live here forever. 그렇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장학 보지 마시고 저한테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 유토피아를 떠올리시면서 거기에 지금 가신 거예요. 여기서 평생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영어로 내뱉어보세요. 시작! I wish I could live here forever. 한 번 더 영어로 시작! I wish I could live here forever. 너무 잘하셨습니다. 브라보. 이렇게 해서 마지막 질문까지 소화를 하셨습니다. I wish I could. 호흡프랑 wish랑 비교해서 우리 배웠었죠? 호흡프가 약간 좀 뭔가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 제법 있는 그거에 대한 희망이라면 wish는 상대적으로 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그런 부분에 대한 희망, 기대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I wish I could have 동사 표현만 나오시면 되죠? 스텝 온 스텝도 소화해 주시고 저희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기 누르는 거 깜빡하신 분들 꼭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화의 순간 패턴 2배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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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어